저희 친구와 함께 최적화 되신 분이 오늘 찾아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불고기야. 거저 먹으러 가죠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빵이니까 빵만 한 게 없어요. 그거 먹다 뻑뻑하면 우르르 난 자. 거저 XX 너무 심하네. 심하네. 까따다 쉬웠다. 쉬웠다. 맛있다. 까따다. 나 전쟁이 떨어져다. 그이 China가 돼서가 다진사로 하는 게 Baby-Kiak-Toray. 그이 Sinai의 한 게OO부터는 더 이상한 것 같네. 그이 신의 개인적으로 상대로 작성하고, 경쟁이가 있어야 한 게 너무 심하네. 감사합니다.